방구석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은총씨하고 저하고 레코딩 타임즈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둘 다 반팔을 입고 왔어요. 아 그럼요. 덥습니다. 이제 덥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4월 중순인데 지금 보면 현피디님도 지금 반팔을 입고 계시고요. 다들 지금 반바지에서 아니 긴바지에 반팔 이제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딱 그 과도기적인 복식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뭔가 길고 우리가 매번 다른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제 더위까지 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상당히 또 힘든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원은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풀소너스사의 아톰 네 아톰이라는 컨트롤러인데요. 저희가 지금 뭐 인터페이스 위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다양한 느낌의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기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은 컨트롤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아톰 컨트롤러 딱 보시면 여러분도 이거 딱 패드같이 생긴 저런 거 있죠? 16개의 버튼이 이렇게 딱 있고요. 요런 패드형의 컨트롤러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MPC 그렇죠. 네 MPC와 그리고 머신 이런 류의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건반형이 아닌 저런 식으로 패드 형태로 된 것들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드러머들 요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핸드 드러머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데 사용되는 게 이제 저런 패드형의 컨트롤러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건반을 사용하시는 분들 건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드럼플레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런 패드 형태가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힙합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건반 요거 요 조그만 거 요렇게 누르는 것보다 패드로 누르는 거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라이브 공연 때 샘플 쓸 때도 샘플 다 갖다 놓고 공연장에서 이렇게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 건반으로 좀 못하는 것들과 또 어떤 그런 이런 좀 디자인적인 내 효과도 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활용도가 건반 형태와 조금 다른 일단 이쁘죠 뭐. 네. 패드형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제 뭐 항상 비주얼적인 그런 소품적인 그런 어떤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색깔이 좀 많이 나오게 이런 세팅을 바꿔주실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기는 네. 아니 은총씨 같으면 평소에 이걸로 해놓겠어요? 이걸로 해놓겠어요? 아 이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적인 세팅도 좀 중요한 패드형 컨트롤러로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사신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USB 연결만 하시면은 다른 전원 구동 없이 바로 일단 전원이 켜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리소너스의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서 이건 뭐 깔아야 될 거는 없나 일단 확인해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아키 사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포트 다운로드 한번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냥 거기 뭐 윈도우나 맥에서 잡아주는 기본 드라이버 이외에 뭔가 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여기 보면 다 아톰 있죠. 아톰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 우리 계속 깔았던 유니버셜 컨트롤. 지금 유니버셜 컨트롤만 거의 뭐 열 번을 넘게 깔고 있는데 네. 그럼요. 지금 유니버셜 컨트롤에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다 깔라요. 그러다가 그냥 그 해당하는 기어만 깔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아톰까지 추가로 인스톨을 했는데 그럼 여기 밑에 아톰 이렇게 뜹니다. 네. 아톰 뜨고 그 다음에 이게 펌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는데 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비주얼로 요 기어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요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만약에 프리소너스에 다른 기어를 해놨으면 요 위에 그 우리 기본 컨트롤 그 모양에다가 그 기어까지 아마 보일 텐데 지금 저희는 아포지를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띄에트를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기어는 보이지 않고 요렇게 아톰만 컨트롤러로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뭐 약간 다소 아쉽다면 아쉬운 그런 뭐 소식인데 요새 프리소너스 저 그 인터페이스들 사면은 좀 저가 형태 사면은 스튜디오 원 약간 체험판 같은 거 좀 저가 형 버전 주고 그 다음에 비싼 거 사면 막 프리 저기 막 프로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스튜디오 원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제휴를 좀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도 완전히 스튜디오 원에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 원에서는 기본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기능들도 싸그리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기능들을 스튜디오 원과 다이렉트로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나머지 이제 뭐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미디 맵핑을 통해서 저 버튼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활용도의 디테일이라든가 기분이 스튜디오 원만큼 떨어지죠.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 원을 쓰게 되면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 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이 패드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리소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보시면은 여기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오너스 매뉴얼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아주 다채로운 기능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미디 컨트롤러 연동하는 방법과 미디 CC 설정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 설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속속들이 써야 되겠다 하실 때 한 번쯤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이런 패드 형태의 이 컨트롤러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걸로 저희는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스 클래스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조금 풀어서 실제로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1 유저 맞아요. 스튜디오 1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자 제가 이제 그 컨탁을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를 다 하지는 못하고 오 예스 이 억세스에다 여기다 지금 여기 Not Installed 보시면은 이거 뭐 여기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노트북에 깔 수가 없었고 이건 저 작업실에 메인컵에만 깔려있고 지금 여기 인스톨 여기다만 요렇게만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들만 딱 해놔서 지금 여기 보면은 모던 드러머를 하나 깔아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정품 사서 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깨 하나 정품 사시고요. 어 자 지금 이 모던 드러머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미디 인풋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톰으로 설정돼 있어요. 이거 둘 다 설정을 하게 하시려면은 올 미디 인풋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디 인풋에서 해머 88 선택하면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아톰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컨트롤러로 죽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톰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톰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지금 클릭이 되죠. 자 지금 이 모드가 이제 패드 모드인데 요게 그 드럼 모드 말고 건반의 형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비어있죠. 이건 지금 빈칸이고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어있냐 요게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에서부터 도 레 그리고 니 파 솔 라 시 시 아니야 시 다시 도 레 니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한 옥타브에 해당하는 요렇게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옥타브죠. 옥타브 체인지. 그러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옥타브에 해당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옥타브 이렇게 해갖고 약간 건반 형태로 이걸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예 저기를 불러셔볼게요. 우리 피아노를 부르는 건가요? 네. 피아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또 그랜저라는 또 피아노로 깔아놨어요. 그랜저요? 그랜저. 갓그랜저? 언제쩡 얘기하는 거야. 갓그랜저 뭔지도 모를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지금 이게 컨트롤러가 요거 페달이 안 먹는데 요걸 올 미디 인풋으로 바꾸면은 그걸 하면서 서스테인까지 먹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컨트롤러를 같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전혀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은 이상해서도 했는데 그래서 미디 컨트롤러를 건반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아까의 그 모드에서 우리가 드럼 모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셋업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기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패드 모드 이게 드럼 모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다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음. 해서 좀 더 좀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 자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드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럼을 연주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 풀레벨로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픽스트 벨로시티 해서 127벨로시티 어떻게 살살 치든 세게 치든 다 똑같이 나오고요. 요거 끄게 되면은 이제 벨로시티가 단계별로 먹게 됩니다. 살살 치면은 살살 세게 치면은 세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네. 그냥 하나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벨로시티가 엄청나게 다양한 단계로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벨로시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어 우리가 쓸만한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 노트 리피트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밑에 여덟 개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4분의 1 이건 뭐냐? 4분은 표입니다. 네. 지금 120 템포에 4분은 표 그 다음에 8분은 표 네. 그 다음에 16분은 표 그 다음에 오! 오우! 야 이거 터치가 또 이렇게 먹네요. 이게 되네요. 오우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와 이게 터치가 이게 먹는 게 재미네요. 오 이거 터치가 재미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풀레벨로 하면은 그냥 먹는 거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빼면은 이게 재미네요. 오 이게 재밌다. 이게 동시에 해도 되나? 아 이게 동시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씩. 네 그럼 이걸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한번 찍어봐 주시죠. 벨로시티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뭐 뭐 이렇게 느끼면서 찍으세요? 네. 자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벨로시티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녹음을 하실 때 그 다른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리피트 기능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패드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찍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건반모드 해서 옥타버 바꾸는 것까지 제가 봤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노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저기 녹음되는 거 보이시죠? 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브 자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벨로시티 상태에서 이걸 딱 클릭하시면 여기 갑자기 요게 뭔가 없던 게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결이 이거를 CC14 요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첫 노브를 만졌던 오토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만졌던 거 16 들어가면은 그 다음 만졌던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면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CC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단한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그 값을 줘서 그렇죠. 이걸로 여러 가지 값을 실제 실시간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토메이션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노브도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으로 녹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패드를 가지고 찍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큐베이스에서 활용하는 거의 뭐 요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아쉽네요.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이거를 저기 스튜디오 1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좀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 뭐 이 상황이 되고 저희가 프리소너스 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프리소너스 거 뭐 하나 하면서 스튜디오 1 뭐 그거 패키지라도 하나 좀 받아가지고 스튜디오 1 아티스트 버전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은 스튜디오 1과 연동하는 것도 네. 어 이거는 일이 커지죠. 재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지금 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컨트롤러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톰 패드형 컨트롤러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컨트롤러의 그런 또 범주 내에서 재미있는 그런 악기들이 있으면은 이게 또 건방과 비교해서 어떤 쓰임새가 있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원노브 컨트롤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녹음되는 거 보이시죠? 안녕 이런 거 싸고 좋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사장님이 거의 올리시지 않을 거라고 자 이렇게 오늘 아톰의 미디 컨트롤러 아톰 미디 컨트롤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컨트롤러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좌우 2의 2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